자 천기범 돌파 이후에 득점 실패 네 지금 임동서의 게임 반칙 3개가 됐어요 네 지금 나온다? 뭘 놓쳤나요? 놓쳤나요? 볼까요? 아 패스 준거 같아요 19대31 8점 차 천기범 투맨게임 탑승 득점 자 원트랩이요 자 인사이드까지 일단 패스로 들어오네요 아 이사빈 감독이 2초 4초 자 페이크 이후에 2초 내밀고 돌파 들어갑니다 자 천기범 톰슨 안쪽 잘 찔러줬습니다 네 김현원 선수가 수비가 있는 상황에서 던지니까 지금 부족한거죠 예 앨런더헴 밀고 들어갑니다 자 톰슨 락샷 자 스텝 아프 쏩니다 예 예 그렇죠 자 안쪽으로 탈다 톰슨의 이 트랜슬랩 굉장히 팀의 활력소가 좋습니다 사실 3분 안쪽으로 뭐 10점 차까지만 들어갈수만 있으면 부산 KT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을텐데 네 그렇죠 지금 왕카운의 지금 디나이 디펜스가 굉장히 한 발 한 발 느려요 예 그리고 천기범 패스 또다시 톰슨 오늘 천기범이 톰슨을 날아다니게 만드네요 네 천기범이 톰슨을 날아다니게 만드네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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